아 음.. 덧발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너가 한번 발라볼래? 아니 너가 발랐던 거잖아 고양이인데 뭐 어때? 일로 와봐 아 싫어 아 좀 발색력 괜찮네 이걸로 할래? 야 한소준 어? 이거 어 이걸로 이걸로 하자 저..저기로 가면 되지? 얘를? 에휴 미쳤어 내가? 아니겠지 음 음 아 야.. 떨어졌다 떨어졌다 화장도 정원 추가입니다 야 이거 살 빼라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야 숨 참아 둘 셋 정원 추가입니다 아.. 점심 좀 작작 먹으라니까 담궂 하자 담궈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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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아 맛있어 아이 참 죄송합니다 아이 참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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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